어? 동자야, 놀자. 아니, 이 목소리는? 어? 어이? 이랑 눈이? 뭐해? 빨리 이리 와. 아, 저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공부를 아직 다 못해서. 저... 뭐야?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당장 안 나오면 두 번 다시 널 안 볼 거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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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내가 좋아하는 이랑 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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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힘들어요. 난 선원공이다. 지식의 셈에 한자 공부를 하러 왔다. 나, 난 옥동전... 나도 한자 공부하러 왔다... 공부를 하러 왔다니? 정말이야? 정말이야! 3장을 구해야 한다고! 맞아! 너희가 진정 지식을 원한다면 귀에 상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응? 대가? 그렇다! 너희가 나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원하던 대로 한자 지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해야 한다면? 네가 허리에 차고 있는 그 천자패를 뺏어가겠네 또한 너희는 영원히 이 지식의 새만의 가치로 눈명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 쪼공... 좋아! 시험에 도전하겠어! 야, 오공! 너 어쩌고 그래? 난 3장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시험을 통과하고 말 거라고! 겁이 나면 너 혼자 돌아가! 에라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뭐! 나도 한다면 하는 사나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응! 헤헤헤헤... 좋았어! 이봐! 킥드러가! 그 조건이 받아주지! 흠! 좋다! 후회 없는 선택이길 바란다! 그럼! 시험 장소를 공개하자! 나타나라! 팡! 팡! 시험 장소를 공개하자!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각자의 방에 따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손오공은 빨강문, 옥동자는 파란문으로 들어가기べ. 아... 씻... 알았다고! 야! 손오공! 아이씨... 엄마야... 으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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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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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 개의 구멍이 있다. 이는 곧 천 개의 한자, 즉 천자문을 의미하지. 어... 너희가 공부를 할수록 구멍은 천자탄으로 채워질 것이며, 배운 걸 있거나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그 천자탄이 사라질 것이다. 그 구멍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너희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에이... 저... 저... 천 개나... 치... 군데군데 끼워져 있는 천자탄은 너희가 알고 있는 짓이야. 비어있는 구멍들은 너희들의 부족한 지식을 나타내지 공부를 해서 이 빈 천자탄 구멍들을 모두 채워넣어야 한다 너희 중 한 명이라도 성공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또 한 가지, 제한시간이 있다 제한...시간? 시간을 보여줘라 대식 대산 대식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천기의 천자탄을 모두 채워야 하느니라 단, 이 모래시계는 공부를 하면 멈추고 게으름 피우면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얌전히 공부만 하면 시간 때문에 탈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 바닥에 동그라미는 뭐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원을 넘어서면 바로 탈락이다 거참이 규칙도 참 많네 모두 원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마 절대로 바닥에 그려진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빛나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리 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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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금방이지 아무래도 옥동좌가 먼저 탈락하겠구만 뭐 결국엔 두 녀석 다 떨어질 테지만 말이야 슬슬 공부해볼까? 이건 수풀임 수풀임이라 동좌야 놀자 아니 이 목소리는? 이랑 눈이? 눈임이 여긴 어쩐 일로? 그야 동좌가 보고 싶어서 왔지 지금 좀 바쁜가 봐 내가 있으면 방해되려나? 방해라뇨? 마침 저도 심심했는데요 뭐해 빨리 이리와 저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여 같고요 공부를 아직 다 못해서 뭐야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당장 안 나오면 두 번 다시 널 안 볼 거야 어떻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이랑 누님이 죄송합니다 누님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음 첫 시험은 어떻게 넘어간 것 같고 하지만 위태할 위 급할 급 아 이 단어가 급하게 위험할 때 쓰는 위급이구나 어? 얌전히 따라와라 뭐라고 뭐라고 정의하지 못해 제발 가줘 동좌 오빠 살려줘 나를 대마왕한테 걸고 가려고 정의 못해 정의 못해 날 악마로 만들어 버리겠대 네 이런 나쁜 녀석들 당장 삼장을 풀어줘 삼장은 악마가 아니야 동좌 오빠 정말 좋아줘 정말 좋아줘 그만두지 못하아악 가자 어? 삼장 괜찮아? 옥동재 넌 탈락이다 어? 뭐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살려줘 수로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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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한 녀석은 재물이 되었군 남은 녀석도 시간 문제일 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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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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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